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과 미국의 긴장 완화가 깨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이 이어집니다. 북한의 강성파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탄핵 청문회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탄핵에 대한 여론은 변화가 없고 크리스마스 전에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선두주자들이 모두 백인이어서 당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모두 런던에서 공화당 기부자들과 접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상원의원에 나설 경우가 주목됩니다. 11월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실업률도 내려갔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달러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북한이 어떤 대형 컨테이너들을 움직이고 있다. 전부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해서입니다. 그 같은 위성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 결국은 그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북한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을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하는 그 선물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요. 위성 발사대를 움직일 수 있고 곧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것이 지금 위성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대형 컨테이너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곧 엔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엔진 테스트라는 것이 위성 발사대 탄도미사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제프리 루이스라는 미들베리 인스티트의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과연 북한과 미국이 이번에 이제 긴장 완화에서 계속 그 긴장 완화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연구하는 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한국만의 시각을 더 강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다양화된 그 조금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의 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가 한국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보라고 세계 사람들 보라고 내셔널 인테레스트라는 잡지에 쓴 기고문입니다. 락켄맨과 노망난 늙은이 노망난 늙은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최선희 씨가 뭐라고 했었죠? 늙은이 망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것이 농담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무심결에 나온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락켄맨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무심코한 농담일 수 있다고 하지만 무심코하는 농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항상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완전한 긴장 완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강성을 로버트 켈리가 굉장히 교수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강성은 남한의 강성이라든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언제나 미국과 북한과 또 북한과 남한이 이념 차이가 너무 크고 이념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갭도 너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실제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의 강성들은 항상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북한의 강성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의 강성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나와 김정은은 친구야 서로 좋아해 이런 말들을 너무나 가볍다. 저 사람 참 말을 가볍게 하네. 이런 형태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에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종류의 지도자다. 그 다른 종류라는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다르고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돼 있고 오픈마인드가 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협상 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만 이게 안 되고요. 그리고 로보트 켈리 교수가 얼마 전에도 같은 매체였던 것 같아요. 내셔널 인트레스트 아니면 디플로매시였을 겁니다. 본인이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런 지도자들과 김정은이 마주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어찌 놓칠 수가 있으리야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사이에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6번 만났죠. 그래서 뭔가가 될 것처럼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트 켈리 교수도 이제는 더 이상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양측이 진지한 양보를 할 뜻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경우는 영변 핵시설 포기하고 뭔가 대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내가 좋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리고는 우리 경제 제재에 썼던 거 그냥 확 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말만 그렇게 했지 한 번도 검증할 수 있고 되돌이킬 수 없고 그러한 그런 확인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는 게 그것을 미국이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로보트 켈리 교수는 두 나라 지도자 그리고 두 나라에서 한국까지 포함해서 아주 희망만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많은 북한의 전문가들이 스몰딜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스몰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보려는 노력조차 지난 2년 동안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말만 좋게 하다가 말만 좋게 하니까 제가 양보하겠지. 나는 양보 안 해도 서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로보트 켈리 교수의 생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모르죠. Half and Half입니다. 미사일 발사. 그 미사일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두 나라 관계는 아주 뭐 뻔한 거죠. 이제 긴장하고 중간에 또 약간의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긴장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고립. 북한의 고립. 그리고 이제 견제. 또 인내.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과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을 했었던 북한의 강성 때문에 거봐라. 뭐라 그랬어. 이건 안 된다니까 하는. 그래서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이 기회가 제대로 열매로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보수 측으로부터 반역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다 했다는 겁니다. 맥시멈 6개월에서 6개월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6개월에서 이 로버트 켈리 교수는 1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4월 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뭐 일본에 대한 보이코트도 확실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반일 감정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크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탄핵 하원에서는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떠한 선거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과 대단한 딜이 없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그래 북한 없이도 내가 재선에 성공했잖아 그다음부터는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이네. 시간을 들이는. 그래서 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무의미하게 보인다라는 결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 가깝게 러시아와 가깝게 그렇게 될 경우 요즘 한국도 중국과 가까워지고요. 아시아의 역학관계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로버트 켈리 교수의 경우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희망을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의 탄핵과 연관돼서인데 이제 중요한 뉴스를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탄핵은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한 번 있었죠. 수요일에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공화민주 양측에서 청문회를 했고 뭐 뻔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부른 그런 헌법학자들은 이 사람을 탄핵을 안 하면 누굴 탄핵을 해. 공화당에서는 이게 무슨 탄핵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시 청문회에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청문회를 한 정보위원회의 아담 쉬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로 대통령을 탄핵을 할까. 탄핵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을 할 테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 수요일에 청문회가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어떠한 청중들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뭔가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중으로 하고 있고 공화당의 경우는 공화당 기반을 이것 봐라 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여론 바꾸는 것은 별로 될 것 같지 않고요. 공화당은 이탈표 막기를 좀 성공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에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을 탄핵해야 되라고 바꾸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정말 미국식 표현으로 그대로 하자면 뭐 fools errand라고 할까요. 정말 그 정말 바보 천치의 일과 같은 헛수고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때의 봤었던 그 느낌으로 인해서 선거에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당장 탄핵 여론을 높이기에는 정말로 정말 헛수고와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리포트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그런 증거가 지난번에 2016년도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만큼이나 정확했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7월 25일에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완성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것을 국민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이제 대통령이 워낙에 좀 즉흥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전화해서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3개월 이상을 루디 줄리안이 마이크 폼페오 또 누구죠.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행 개다 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전부 연관된 것이니까 기획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게 어때서라고 얘기하는 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공화당의 정보위원회의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까지 다 개입이 돼서 해외에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혐의까지를 들고 가는 거죠. 앤드류 잭슨 리처드 닉슨 빌 크린튼 전 대통령 전부 탄핵을 겪었었던 이런 대통령들이 의회에서 증거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을 그런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 협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과연 의회의 활동을 방해한다 이런 혐의까지 씌울 것인지 뇌물죄를 씌울 것인지 반역죄를 씌울 것인지 탄핵 혐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모든 주장을 부정하는 것 증거 없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조사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2016년 당시 우크라이나의 공직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싫어했었던 사람 많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여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지난번 중간선거 에서도 몇 번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죠. 본선인데 일단 본선에 나가려면 예비선거에서 이겨야지 되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비선거에서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신처럼 떠받드는 사교 집단의 멤버처럼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비선거에서 일단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탄핵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약간 오르긴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화통화가 이제 이게 공개되고 한 이후에 50%가 탄핵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뭐 한 40% 낮은 40%대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 한 공화당 마음은 바뀌지 않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빌 크린턴 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됐었던 이유 자체가 딱 하나의 혐의였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또 포브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금으로 들어온 170만 달러를 본인의 사업에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채워넣는다면야 뭐라고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돈을 선거기금에 집어넣은 것이 없으니까 170만 달러를 선거자금에 썼다. 그 밖에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빌 크린턴 전 대통령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과연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과 그런 관계가 있었는가. 그리고도 탄핵 이유는 그 관계가 있었다는 자체보다는 연방 대배심에서 없었다고 나는 그 여성과 그런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었어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는 그 이유로 탄핵이 됐잖아요. 딱 한 가지 이유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나 전체를 위한 공화당이 아니라 우리 편만 이제 함께 가겠다 하는 완전한 완전한 분열된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 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소수인종이 바라볼 때는 어? 이거 뭐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그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카멜라 헤리스라는 미국의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사퇴를 한 뒤에 여러 가지를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미국의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최근이 버라고바마 그리고 빌 크린튼 그 전이 그 지미 카러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말하는 스타일은 좀 소프트하고 과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세 사람 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다기보다는 좀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색깔 자체가 색깔이 이렇게 투명해서 속이 다 그 들여다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둔탁하기도 하고 뭔가가 하나를 이렇게 누른 것 같은 무슨 색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색깔로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슈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조금 둔탁하게 저게 무슨 색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을 나에게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하면 아예 난 노란색은 내 색깔 아닌데 아예 뭐 노란색 수선화는 이쁘지만 그래도 나하고는 안 맞아. 내 피부하고는. 내가 옐로우잖아. 브라운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마나 크린튼이나 지미카로는 저게 노란색이야. 아니면 겨자색이야. 뭐 노란 겨자색.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유권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본인이 그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서 그 노란색도 옐로우에 더 가까운 것인지 브라운에 더 가까운 것인지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내 팬 베이스가 넓어지니까요. 그런 것이 특징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확실한 색깔이라도 조금 있기는 있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 제가 이제부터는 좀 후보들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엘리자베스 워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물론 헬스케어 포 올이지만 헬스케어 포 올은 이슈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중간층이요. 미국의 그 중간층을 보통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정말 그 힘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 공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정치적인 혁명이죠. political revolution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뭐 인기 별로 없는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 주겠다고 하잖아요. 1000달러씩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카멜라 헤리스라는 이 후보가 하나의 그 지금 민주당의 성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멜라 헤리스의 경우는 그냥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저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 카멜라 헤리스가 뭐 검찰총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쭉 보아온 사람은 압니다. 카멜라 헤리스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 같은 것을 보면 좀 중도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토론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땐 중도인 것처럼 어떤 때는 또 아닌 것처럼 그 다음 날 또 말을 뒤집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확실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돼 하다가 결국은 끝나버렸다는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처음에 오클랜드에서 한 2만 명이 모였고 그때 이제 본인이 검사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법 같은 것을 개혁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조 바이든과 토론을 하면서 That little girl was me 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조 바이든이 수십 년 경력이 많으니까 정치 경력이 많으니까 영광도 있고 오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과도 백인과도 백인 우월주의자와도 아니면 모든 인종이 다 같이 살아야지 된다는 사람과도 일을 많이 의회에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 백인 우월주의자와 일을 했었을 때 그때의 어떠한 것이 카멜라헤리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카멜라헤리스는 아빠가 자마이카 엄마가 인도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첫 번째 아시아계 대통령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성 대통령 그래서 본인이 조 바이든이 다른 백인 우월주의자 정치인과 일을 할 때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고 그랬었던 것 그게 That little girl was me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확실한 그런 색깔 같은 것을 내지 못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데서 예비선거가 빨리 치러지니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확 또 차고 올라간다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인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버라고바마라는 최초의 블랙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조 바이든 후보가 그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의 대변인처럼 그냥 티피컬한 조 이잖아요.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바이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결국은 그만뒀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해리스 혼자만을 보자면 해리스가 빨리 그만뒀기 때문에 상처를 덜 입었고 그리고 만약에 백인 남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를 안배를 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처를 좀 덜 입었으니까 빨리 그만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든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법무장관은 할 수 있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했고 지금은 연방상원의원으로서 법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탄핵 들어가면 굉장히 활약을 할 겁니다. 그때 카멜라 해리스가 활약을 하면 다시 한번 뜨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진보적인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모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넘버 5까지 5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5 사람까지는 대통령이 되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4명만 보죠. 4명이 전부 백인입니다.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백인 남자 엘리자베스 워렌 백인 여자 그리고 핏 브리즈지 이 사람도 아빠가 몰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몰타가 유럽이잖아요. 이탈리아 그쪽에 있는 조금 아래에 있는 인구는 몇십만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엘라스카 엘라스카가 65만 명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빠가 이 핏 브리즈지 아빠가 아버지가 몰타에서 미국의 예수교 어떤 신부가 된다고 공부하러 왔다가 그랬다가 인디아나주 이런 데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계인 겁니다. 엄마는 이제 미국 태생이고요. 그러니까 다 백인인 거예요. 다 백인. 백인 세 명 그리고 백인 여자 한 명. 이 민주당은 사실은 항상 중간선거를 치르던 또 대선을 치르던 이렇게 여자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했었는데 전부 백인만 나온다면 이게 시대가 지금 언젠데 하고 그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누가 어제 조 바이든을 지지를 했죠. 존 켈리 전 국무장관 오바마와 겨뤄서 졌었던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민주당의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아주 충분한 사람이다 하고 공식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는요 지금 인기가 최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 후보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의 지지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핏 브리저지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라디오 소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로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 마이클 박선생님이 오늘의 미국 들으면서 미국 정세에 대해서 초점이 잡혀서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또 초점 잡히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끔 방송하다가 지금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선을 이쪽으로 간다던가 앞에 조금 위쪽을 본다던가 아니면 저쪽을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지금 뉴스가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TV 화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방송하면서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선을 돌릴 때 아 아마 뭔가 점검할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좋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제가 민간의 발표를 전해드렸었는데 민간 발표가 아니라 정부 발표를 보니까 11월 달에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22만 6천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전문가들은 한 18만 8천 개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실험률도 지난번에 3.6% 였었죠. 3.5%로 내려가서 여전히 지난 50년 사이에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그 분야 가운데 하나가 5만 4천 개가 만들어진 제조업 분야거든요. 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제조업 분야가 별로였습니다. 투자도 별로고 활동도 별로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조업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세계의 흐름과 미국 것 이 맞물려 갔을 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너럴 모어로스 파업이 풀렸잖아요. 파업이 풀렸으니까 일을 하지 않던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서비스 분야 또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호텔하고 식당이 있고요. 그런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임금 인상인데 이번에 시간당 0.2% 포인트가 올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오른 임금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3.1%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미래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를 최근 것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 2020년에도 경기가 뭐 크다까지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투자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전쟁 무역 전쟁도 무역 전쟁이지만 무역 전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역 전책도 중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다가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 됐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하면 어때? 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런 그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가 그다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아주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것이고요. 달러는 지금 날마다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루미늄과 강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 거기에 대해서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환율을 약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미국도 지금 달러가 강해서는 안 돼. 달러가 약해야지 돼.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이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입김으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이번 주에 달러가 유로화에 비해서 1% 정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꼭 대통령의 입기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유럽 쪽이 어떤 경제 데이터가 좀 나아지면서 유로화가 달러화에 비해서 강해지면서 그리고 또 브렉시트가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유로화는 더 강해질 테고요. 그리고 항상 요즘에는 이제 신생 국가들 이멀징 마켓이 있는데 이멀징 마켓의 화폐들도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영국의 파운드화는 5월달 이후에 미국의 달러와 비교할 때 가장 지금 강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달러도 어쩌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전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뉴스 매체에서 뉴스를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제 미국에서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에 탄핵소추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 가운데서 싱클레어 매체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이 기자 자체가 팍스에서 일하다가 싱클레어로 간 사람입니다.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당신 더널 트럼프 대통령 미워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화를 냈다기보다는 글쎄요 뭔가 좀 정색을 하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색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매체에서 그 기자에게 삿대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꼭 삿대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당신 미워서 말하는 그 기자의 얘기는 당신 트럼프가 미워서 지금 탄핵을 하라고 하는 거지 트럼프가 탄핵을 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그 형태거든요. 넨시 펠로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입니까? 기자가 마침 앞쪽에 있었어요. 넨시 펠로시가 기자 앞으로 가서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제일 나중에 했어요. 카톨릭 신자라는 것은 카톨릭 신자로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굴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대통령이 어린아이들을 가두고 그리고 드리머들을 제대로 처우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다른 얘기 총기 폭력으로 사람들이 숨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비겁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내 쪽 해. 그건 우리가 선거로서 판가름하면 돼. 그런데 지금 이 탄핵하는 문제는 미국의 헌법에 관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관한 문제야.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나를 그런 카인드로 매스업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카톨릭 신자거든. 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나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나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도 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제 팍스 뉴스에서는 이 낸시 펠로시가 뭔가 뭔가 이제 뭔가를 컨트롤 컨트롤을 잃어버렸다.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내가 보스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탄핵에 있어서는 내가 보스거든 나 보스거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믿어 안 믿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유권자가요. 그 아들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신 아주 정말 심각한 거짓말장애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권자잖아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또 조 바이든 그 후보가 전 부통령이 유권자와 이렇게 언쟁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팍스 뉴스를 보면 어제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두 사람이 다 완전히 그 수준 이하의 정치인으로서의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낙인을 찍던데 꼭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로 만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뉴스를 안 전해드렸네요. 해군 스테이션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요. 아마 에어스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에어스테이션 맞습니다. 펜사코라라는 데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결국은 총격 사건이거든요. 그곳에도 클래스룸이 있어서 그곳에도 클래스룸이 있어서 클래스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사상자가 11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희생자고 1명은 용의자입니다. 이렇게 숨져서 지금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총격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총기 규제는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무뎌지는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만약에 국무장관을 하지 않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간다면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한국분들로서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런던의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국무장관도 갔거든요. 그 국무장관이 가서 여러 공화당 기부자들을 만났는데 몰래 만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요즘 몰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버킹엄궁에서 여러 가지 만찬하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1층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만나긴 했는데 어느 정도로 조용히 만났냐면요. 전부 만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인데도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한 단체입니다. 아주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해밀턴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부자 공화당들이 딱 누구누구누구누구를 찍어서 돈을 기부하는 그런 단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런던에서 이런 기부자들과 아무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야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에 비해서 그 핏 브리저지나 아니면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는 부자의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억만장자인지 모르고 받았던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돌려줬었던 그런 일들도 있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때 화장실에 가면 휴지를 제일 처음 써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아래 위에 두 개가 꽂혀 있는데 처음 써야지 되는 거는 조금 번거롭죠. 제가 새로 잘 뜯어서 써야지 되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뜯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겠지. 나도 불편해서 하기 싫었던 그거 내가 한번 해보지. 강혜신이었습니다.